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차 실기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앞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쉽다. 필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험입니다.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 자기 강화를 하십시오. 자꾸 댓글 보면 실기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 맞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 맞을 필요가 없다. 다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포인트만 제가 잡는 거 찌찌뽕만 시키자. 그런 생각 갖기 바랍니다. 인지정서 행동 엄청나게 잘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지정. r.e.b.t. 의미를 쓰고 설명하시오. 보통 의미.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A 선행사건. 답안지에 우리 댓글을 보게 되면 칸이 작다 가더라고요. 칸이 길면 설명하라고 써야 되는데 답지 칸이 작대요. 답지 칸이 작다는 건 뭐예요? 설명까지 필요 없다는 거. A, B, C, D 모델을 쓰시오 하면 A 선행사건. B 신념체계. 보통은 이제 B를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에서는 예민할 수 있어요. 원, 원, 본. 이상한 나라 엘리스. 엘리스가 정한 원본, 원서에는 믿음 시스템. 신념체계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합리적 신념하면 약간 감점이나 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신념체계를 써주세요. 선행사건결과. 논박효과. 이거 다 2일차 때 외웠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답이 없다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 이거를 그냥 썰을 푸는 거예요. 타당도 있게. 개인의 감정에서 정서적 혼란을. 그냥 개인의 정서적 혼란을. 개인의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대충 버무리면 돼요. 신념체계. 선행사건에서 경험된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뭐 이거는 국어 문제죠. 그냥. 어차피 정답이 없어요. 이걸 그대로 쓰시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써야 정답 처리됩니다. 라고 하면 2차 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겅무가페 김덕희 제자 여러분들은 특혜가 있잖아요. 대충 타당도 있게 글짓기. 타당도 있게 아무 말 대잔치. 버무리면 된다. 아이고 시워라. 거져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비빔밥 자유롭게 비비면 다 정답 처리한다. 한 번 더 잔소리 같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밀리프트 시스템, 신념체계다. 이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2번 갑니다. 내 남자의 흥미를 사정, 흥미 조사하는 거예요.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 그래서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은 일반적인 요소가 있고요. 슈퍼의 흥미 사정 기법이 있습니다. 슈퍼, 욕심쟁이, 우후, 후. 슈퍼는 발달의 전문가인데 흥미 요소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죠. 흥미, 욕심쟁이, 우후, 후. 그래서 슈퍼의 흥미 기법은 뭐예요? 표조조죠. 표조조. 그래서 표현된 흥미, 조사된 흥미, 조작된 흥미다. 여기다가 얘를 쓰면 안 돼요. 얘는 슈퍼 거예요. 얘는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짬뽕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문제가 슈퍼의 흥미 사정 기법을 쓰시오라고 하면 얘를 써야 돼요. 물론 얘를 쓰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슈퍼가 아닌 일반적인 흥미 사정 기법을 쓰면 얘를 써야 돼요. 그래서 큰 틀, 키워드, 찌찌뽕,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카드 분류법, 직업 흥미 검사라고 하는 거죠. 흥미, 조사. 직업 선호도 자체가 직업 흥미죠. 그래서 3가지, 직업 선호도 검사, 3가지를 써도 되고요. 내 남자의 흥미에 관한 조사, 또 내 남자에 대한 가치에 관한 조사, 또 내 남자의 직업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그냥 풀었으면 돼요. 직업 카드 분류법. 여기도 홀랜드의 육각형 이름과 관련된 직업 카드를 굳이게 안 써도 돼요. 직업 카드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요. 직업 카드를 주고 선호군과 비선호군. 얘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선호군, 비선호군. 남자, 군이 아니라요. 성차별 아니에요? 왜? 여자는 없어요. 군만 나오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미결정, 결정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내 남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거, 직업 카드 분류법. 직업 흥미 검사, 홀랜드의 직업 선호도 검사,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여기까지는 우리가 1차 때 많이 맞죠. 그러면 홀랜드의 직업 선호도 검사, 스트롱의 직업 흥미 검사 등 얘는 그냥 빼버려요. 등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채점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으로 가보시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검사, 재검사 시도. A라는 검사를 똑같이 다시 A라는 검사를 했더니 이때 신뢰도, 신뢰도가 뭐예요?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에 대한 영향을 끼치더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갚고, 어떨 때는 안 갚고,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문제를 파악하면 다 알죠. 그럼 뭐예요? 사실 네 가지를 쓰시하면 얘만 쓰면 돼요. 설명하라 필요 없습니다. 4점짜리고. 그러면 검사 요인효과, 성숙 요인효과, 역사 요인효과, 검사 태도 및 동기의 변화. 이것만 쓰면 4점 먹고 들어갑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4번 갑니다. 홀랜드 흥미검사, 이건 보너스죠. 현탐의 사진관. 현실형 기계 도구 조작을 좋아한다. 또 사람 관계인 사회적 기술은 부족하다. 이렇게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기술자, 트럭 운전사, 농부, 비행기 조정사, 아는 거 대출 쓰면 됩니다. 탐구형 똑같죠. 분석적이고 혹시 많고 반대 유형인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내담자 상담의 목표. 이거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골인이죠. 골인. 목표 설정. 골인, 손흥민이 생각나네요. 골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표. 목표는 구체적으로 골을 넣어야 된다. 대충 뻥 차면 안 된다.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한다. 아무 데서 뻥 차면 안 된다. 목표는 상담 내담자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된다. 골 넣기 바라죠. 상담의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하는 것을 설정해야 한다. 골을 넣으면 뭐예요? 감독하고 잘 서로 양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목표 설정 시 유의상. 골인 할 때 구체적이다. 실현 가능하다.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해야 한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할 것이다. 이거 1차 때 다 배웠어요. 2차 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임, 여기 상담에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하는다. 이렇게 서로 얘하고 바꿔치기 하면 안 될까요? 되지요. 왜 안 돼요? 이런 거 고민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의외로. 바라고 원하는, 원하고 바라는. 이게 뭐가 틀리가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상담목표는 내담자의 기술과 양립할 것을. 교수님, 공정이라고 썼는데 이건 안 될까요? 되지요. 왜 안 돼요? 공정이나 양립이나. 함께하여야 한다. 되지요. 왜 안 돼요? 되지만 되나요? 소주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글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용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저렇게만 공부하면 이거 실기 해볼만 하니? 너무 쉬운데 이거 뭘 초조해? 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안 올라오는데요? 성격을 고쳐야 돼요. 할 게 뭐 있어요? 1차 다 배운 거, 2차 때 그냥 정리만 하는 거, 쓰는 건 대칭 써도 돼. 키워드만 연결만 하면 돼.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지저리, 지저리. 동영상 보면서 아주 좋아. 그냥 치킨에다 치매 간장 먹으면서. 동영상 세 번, 네 번 보면 그냥 인지 속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겠죠. 여기도 인문학 문제죠. 상담자와 초기 면담 수행 시에 상담자가 초기죠. 면담, 초기 면담이에요. 초기 면담, 치과. 치과 가면 바로 치과 선생님 안 만나죠. 누구 만나요? 상담, 초기 면담할 때 실장님 만나죠. 치료 기간은 언제가 되며, 치료 비용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치료가 되면, 할인이문 혜택은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하죠. 사전에 아팠었나요? 왜 아팠었나요? 두째 이빨이 아팠나요? 셋째 이빨이 아팠나요? 아래 이빨은 괜찮은가요? 사진 한 번 찍어보시죠. 이런 거 쭉 하죠. 이게 이거예요. 초기 면담 수행 시에 상담자가. 실장님이 해야 될 거고, 네 가지를 쓰죠. 네 가지만 쓰나요? 네 가지, 4만 가지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인문학 문제입니다. 처음에 뭐예요? 모든 사례 자료를 검토한다. 내 남자의 자료를 검토한다. 쉽잖아요. 초기 목표, 내 남자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다. 언제까지 치료할 겁니다. 비밀 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필수 질문을 확인한다. 상담에 대한 기대를 결정한다. 쭉쭉 4가지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갑니다. 즉, 문제를 이해해서 타당도 있게 대충 쓰면 점수를 준다. 이겁니다. 글자를 외우는 분은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7번 갑니다. 정신력동 직업상담 모형의 구체화된 보딘 나왔네요. 보딘 나오는 건 3개예요. 실기에서 3개. 보딘의 정신력동의 문제점, 변별 진단,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의존성, 자아가 있등, 선택의 불안, 또 정부의 결피, 문제없음 이런 거고. 두 번째, 보딘의 상담 과정. 이건 직업상담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그냥 상담해요, 직업상담해요. 직업상담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문제의 직업상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직업상담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슈퍼의 문심자 현태의 직업상담의 과정, 또 보딘의 정신력동 상담의 과정, 탐중변. 탐중변을 다른 말로 중대한 결정을 뭐라고 해요? 핵심 결정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쓰냐면 교수님, 저는 이걸로 외우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또 클라이티스, 크리치의 포괄적 직업상담의 과정, 진명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 직업정보, 직업정보,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 정제동 이런 직업정보, 직업상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탐색어 계약 체결, 그렇죠. 내담자가 정신력동, 띨띠라죠. 1차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띨띠랑지 안 띨띠랑지 내담자의 욕구와 개인역동을 탐색하고 상담의 전략을 체결한다. 띨띠라면 뭐예요? 개인상담을 해야겠죠. 중대한 결정,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지, 직업에 맞춰 성격을 결제할지, 중대하게 결정한다. 중요하죠. 핵심 결정.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 그래서 진료결정에 맞춰서 성격과 욕구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걸 뭘 쓸 게 있어요? 대충 그냥 변화를 위해서 내담자가 노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걸 갖고 글짓기 하면 되겠죠. 양념 팍팍 버무려서요. 8번 갑니다. 구성타당도 유행하는 보통 구성타당은 3개죠. 요인 분석에서 각 문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높은 문안끼리 묶어주는 방법이고 변별타당도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별력이죠. 관계없는 변율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수렴타당도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높은 상관관계는 수렴, 낮은 상관관계는 변별이다. 그래서 3개 쓸 때도 있죠. 3개 외우시고요. 그 부분 갑니다. 지필검사에서 평정이 요구되는, 평정이 요구되는, 평정이 뭐예요? 정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평정척도라고도 하죠. 평정척도, 정으로 평가한다. 채점자, 면접을 채점자나 평정자로 인해서 채점자, 평정자는 뭐예요? 주관적,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문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오디션 볼 때 각자 심사위원들이 다 점수가 틀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토출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점수를 찾게 줄 수도 있고, 각 심사위원마다 틀리다. 이 심사위원을 채점자, 평정자다. 그래서 정으로 평가한다. 아, 난 저 사람 목소리가 좋아. 어, 100점. 난 저 사람 목소리가 왠지 재수없어. 60점. 채점의 점수가 틀리죠. 이런 거가 발생하는 유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관용의 오류. 채점자가 일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는 성향으로 나타내는 오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답안지를 빈칸 없이 다 써라. 대학에서도 저도, 대학에서도요. 저도 학생들을 채점할 때 뭔가 답은 안 맞아요. 근데 뭐, 배운 거 이것저것 다 짜증기 갖고 그냥 앞뒷면 꽉 채워요. 그러면 F는 안 줘요. 성의를 봐서. D나 C주죠. 그래서 관용의 오류. 그래서 답안지를 꽉 채우자. 후하게 점수를 준다. 후광효과의 오류. 채점자가 느끼는 수검자의 특정 인상. 도대로 채점의 평정에 특정 인상. 오디션 할 때, 목소리 이게 후광효과죠. 채점할 때도 글씨가 너무 잘 썼어요. 깔끔하니. 그러면 점수를 더 주겠죠. 후광효과의 오류. 중앙집중화. 평정점수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점수를 피하고 중간 부분에서 보이네요. 그래서 웬만큼 쓰면 다 중간 점수는 준다. 즉, 부분 점수는 준다. 후광효과의 글씨 잘 쓰면 점수를 더 준다. 다 채우면 점수를 더 준다. 답안지가 다 채웠어요. 글씨도 예뻐요. 그리고 뭔가 비스무리해요. 그러면 점수를 후광해 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노리자. 삼박자를 노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평정적뒤의 오류. 다른 문제의 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채점자 간.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지는 이유. 신뢰도가 달라지는 오류. 신뢰도가 달라지는 오류는 뭐예요? 채점자가 평정자가 서로 주관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자가죠.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세 가지씩 쓰시오. 투사 검사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다. 그래서 잉크를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 맞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요? 하면 반응이 다각도예요. 내 남자의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 그러면 내 남자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 남자가 방어하기가 어렵다. 또 반응들이 독특하게 나온다. 또 반응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래서 내 남자의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거. 투사적 검사의 단점은 뭐예요? 이건 주관적 견해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주관적 견해가 검사에 영향을 묻힌다. 그래서 주관적 견해가 영향을 준다. 또 그럴 것이다 예측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낮다.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딱 쓰면 6.2죠. 딱 떨어지죠. 공부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 키워드만 머릿속에 딱딱 정리해서요. 타당도 이렇게 글씨키 하면요. 2차가 오히려 1차보다 진짜로 더 쉽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나 빨리 공부하고 싶어. 빨리 현보고 싶어. 이런 자신감이 올라올 겁니다. 11번 가보시죠.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의 척도를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들은 보통 세 가지를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설명까지 써야 됩니다.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척도, 개인 특성척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영어까지 써도 되고요. 영어만 써도 됩니다. 보통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다 쓰면 기본적으로 후광효과가 있겠죠. 일반 직업 분류, 제너럴, GOT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요. 외우시고요. 홀랜드의 리아색 흥미 유형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흥미의 패턴을 측정한다. 기본 흥미척도는 뭐예요? 일반 직업 분류를 바탕으로 25개의 직업군. 이건 하나 외워두시면 좀 전문성이 있죠. 25개의 직업군의 특정 주제나 개인의 흥미를 측정하는 적도이다. 개인 특성척도는 피검사의 직업 스타일, 직업 스타일 또는 작업 스타일 같은 의미입니다. 학습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등 광범위한 특성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측정한다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은 점점점 문제를 출제자들도 진흥화됩니다. 그래서 언저리 문제죠.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적도에 개인 특성 적도에 세 가지 측정 적도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직업 스타일, 학습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이렇게 언저리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12번 가보시죠. CMI 검사 나오네요. CMI 검사하면 저도 먼저 욕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CMI, CRI에서 이런 거 들을 때 참 처음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하는 저도 민망하거든요. CRI가 뭐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공부하기 쉽게 외워지긴 잘 외워지네. 뇌의 전두엽이 자극이 돼서 잘 외워지면 됐지 뭐. 그게 목적인데. 그래서 CMI, CRI, 직업, 진로, 성숙도, 검사, 태능, 태도적도와 능력적도로 구분된다. 태도적도는 뭐예요? 태능가서도 결참하면 독성타를 맞는다. 결참, 독성타. 능력적도는 뭐예요? 자직목해문이다라고 보고요. 이때는 세 가지를 쓰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이 문제로 변형시키거든요. 다섯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섯 가지 다 외워두시고. 채점자가 이거 다 볼 시간이 없어요. 다 안 읽어봐요. 벌써 자직목해문,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 이거 쓰면 벌써 공부했구나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평가는 뭐 말 그대로 자신의 흥미,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 이런 거 언저리들을 그냥 지저리 지저리 쓰면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직무분석의 자료활동의 용도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네 가지만 골라 쓰면 되겠습니다. 직무분석의 자료. 직무분석을 분석했는데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모집, 선발, 교육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집, 선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선발, 교육 등의 기초 자료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꼭 그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력 및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뭐 진짜 당황해서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면 인사관리 등에 활용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기본적인 양념들이 많으면 김치 담을 때 양념이 많으면 그만큼 김치가 맛있겠죠. 하지만 양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담아야죠. 그래도 김치입니다. 맛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재료가 풍부하지 않더라도 정답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수행평가에 활용된다. 임금관리에 활용된다. 네 가지니까 이건 외우기 쉽지 않지만요. 네 가지 딱 정해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흥얼하면서 메모지. 제가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문만 가면 이 정도의 크기에 철저를 돼서 넘기는 거 있거든요. 아끼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런 거 한 문제만 딱 적어놓고 뒷면은 빼요. 여백을 의미하시고요. 또 앞면 뒷면 있으면 또 짜진다니까요. 하나 딱 넣어놓고요. 직무문석의 자료활동의 용도 네 가지. 딱 적어놓고 그냥 TV 보면서 축적적 모집선발 기초 활용되는구나. 그렇지. 임금정보관리에 활용되는구나. 이렇게 축적 외우고 다 외웠으면 또 넘기고 텔레비전 보면서 공부해도 되고 운동하면서 공부해도 되고 헬스크럽 가서요. 딱 올려놓고 런닝머신 하면서 읽어보면 얼마 좋아요. 일타입이 아니에요. 헬스크럽 가서 런닝머신 하면서 앞에다가 딱 읽어놓고 직무문석의 자료활동 인금관리 아 좋아. 아주 좋아. 이제 기쁨이 뻔뻔 올라오겠죠. 14번 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의 한계도동비용과 이윤 극대화 이럴 때의 노동공급 등을 구하시오. 6점짜리니까요. 7단일 때의 한계도동비용을 구하고 이윤 극대화 이럴 때의 노동공급과 임금을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오면 막 울렁증이 있죠. 숫자만 남아도 울렁도 가고 싶은데 울렁울렁울렁도 가고 싶은데 싫어요. 복잡해요. 그럴 때일수록 간결의 미약을 찾아야 됩니다. 노동공급이 7단일 때 노동비용은 한계죠. 한계. 한계라는 것은 뭐예요? 추가분위죠. 7단위에서 10이 되면 70인데 한계 추가했으니까 추가전위 뭐예요? 6이죠. 6, 8에 48 하면 22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비용은 뭐예요? 22죠. 이렇게 22가 남았습니다. 그다음 문제 이 시장은 노동공급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임금이 상승하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상승하니까요.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고 똔또이 아니고 수요 독점 노동시장이란 말이에요. 수요 독점 노동시장은 수요 독점 노동시장은 한계노동비용과 한계수입 생산이 같을 때 찌찌뽕할 때 이윤 극대가 온다. 그럼 찌찌뽕할 때 어디예요? 한계노동비용이 26이고 한계수입 생산이 26이니까 26과 26이 찌찌뽕하는 몇 단위다? 8단위다. 8단위의 임금은 얼마예요? 10이다. 그래서 답이 나왔죠. 8단위고요. 임금은 10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15번 갑니다. 임금의 하반경직성. 임금이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경기가 안 좋아졌으면 임금이 90만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려갈 수도 있는데 못 내려간다 이거예요. 임금이 밑에 방향으로 못 내려가더라. 왜 못 내려가느냐. 원인이 5가지가 뭐냐. 그래서 의미는 한 번 오른 임금은 즉 한 번 100만원 임금은 한 번 해명은 0만원 해명이다. 어떠한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게 의미고요. 그 이유는 노동조합이 임금 내리면 가만 안 있겠죠. 강력한 노동조합의 효과다라고 보고요.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장기 계약을 했으면 못 내려가겠죠. 장기 계약 또 임금 내리면 동기부여가 사라지겠죠. 동기부여가 위약해지겠죠. 동기부여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보통 관행이 안 내리죠. 사회적 관행 때문에 또 노동자의 역설택 반대로 퇴직한다든지 근무 태반이라든지 역선택 발생 가능성 때문에 또 우리가 화폐 환상 임금 내리면 부가급여 줘도 일단 실업 그래서 근로자의 화폐 환상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다섯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항상 다섯 가지만 나옵니다. 한국지검사전에 수록된 부가지검정보중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이거 1차 때 많이 나왔죠. 평균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정규교육 숙련기간 뭐요? 평균적 수준을 위해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네요.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해당 직업의 증거를 평균적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훈련을 말한다. 더 높은 숙련기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 향상훈련은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평균 수준에 향상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많이 나왔죠. 직무기능 TPT 자료 사람 사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성을 의미한다. 앞에 주어는 뭐예요? 해당 직업 종소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TPT 자료 사람 사물에 관한 특성 등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17번 가보시죠. 이거 우리 이론 때부터 항상 강조했죠. 엉덩이 밀기 엉덩이 밀기 가장 길이지요. 엉덩이 밀기 갑자기 생각하네 뭐죠?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인가요? 쇼트트랙에서 이어달리는 거 엉덩이 밀기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 산업결정방법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요. 엉덩이 밀기는 한국표준산업불리의 산업결정방법이다. 산업결정방법이다. 산업결정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냐? 엉덩이 밀기로 결정한다.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부가치액으로 결정하며 부가가치액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산출액으로 결정한다. 계절에 따라 전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간 중 산출액이 많은 활동으로 분류한다. 휴업 중 청산중인 산업활동은 휴업 전 청산중인 산업활동으로 결정하며 또 설립중인 산업활동은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한다. 엉덩이 밀기 산업결정방법 체크포인트 해두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번 그렇죠? 마지막 문제 18번 이거 뭐 먹고 들어가죠. 1차 때 많이 나왔죠? 포괄적 의미 1차 때 다 공부했던 겁니다. 초벌국이 다 나왔어요. 주방에서 아예 초벌 다 고소 나와요. 살짝 덮여서 양념 조금 추가해서 먹으면 실기 공부하지 마시고 재미있습니다. 포괄적 포주체생 포주체생 아 여기네요. 직업불에서 원칙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포주체생 주된 직무 우선원칙 두 개 이상의 직무를 수용할 때 포괄적 업무 시 주된 직무 우선원칙에 따라서 첫째 직업을 공부한다. 예를 들면 진로를 겸하는 외과의 교수가 있다. 강의를 주로 하냐 신뢰를 주로 하냐 에 따라서 결정한다. 최상급 직무 수준 주된 우선원칙으로 분류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상급 직무 수준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면 조리와 배달을 같이 할 경우에는 조리가 우선수위냐 직무가 우선수위냐 그래서 조리의 직무 수준이 높음으로 조리사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것으로 분류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산 업무에 따라서 분류한다. 주된 직무가 차상급 직무 수준으로 직업을 분류한다. 재는 생산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 단계에서 업무를 주연한다. 이게 젠플.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빵을 생산할 때 판매자는 경우에 판매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빵원으로 분류한다. 왜요? 재빵원이 생산 업무이기 때문에 1차 대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강의 마치고요. 이 정도면 합격하겠는데 이런 느낌 들 겁니다. 진짜 나온 게 또 나오고 뭐 특이한 문제가 없네. 특이한 문제 나오면 대충 소설 치면 되겠지. 라고 보시고 여러분 실기 공부 재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